아 비츠로테크 한번 뽑아보죠. 자 코사노래에 비츠로테크가 뜨는데 자 뽑았으니까 이따가 한번 보도록 했구요. 시가회복 해주는거 보거나 또는 어디서 들어가야 됩니까? 9,015원 아래로 보시거나 시가회복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비츠로테크 잡았습니다. 시가회복 했습니다. 비츠로테크 잡으신 분들 단타 수익 나옵니다. 4% 수익 나오고 있구요. 저 앞전 꼬리 대가리값까지 한 1만 4백원 까지가 한번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그렇지. 자 비츠로테크 VI 비츠로테크 잡으신 분들 서원이 뜹니다. 여러분 소팔 코사노래에 서원이가 뜨니까 서원이도 한번 뽑아보죠. 그러면은 서원이는 윗꼬리죠. 윗꼬리 1820원 잡는걸 보시거나 아니면은 1740원 아래로 보셔야 되겠습니다. 서원은 잡았으니까 꼬리 잡았으니까 1차 2차 1차는 바로 진입 가능하죠. 서원이도 꼬리 잡고서 올라갑니다. 오늘 아침에 서원 잡으신 분들 축하 드립니다. 상한가 나 있다. 우리 0차 종목 오픈롤 잡으신 분들은 개꿀입니다. 7700원 손절 잡고 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8월 8일날 0차 종목 오픈롤입니다. 잡으신 분 수익 다 나오구요. 축하 드립니다. 여러분들 하나 제약도요. 여기 앞에 어... 이거 개미 아니죠. 들어온 누군가가 있는 거고. 내려가는 흐름을 바꾸고 지금 살짝 111순위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공굴이 쳤죠. 흐름 바꾸면서 공굴이 쳤구요. 이런 종목도 여러분들 2평 때리기가 가능한 종목입니다. 단기 스윙 해보실 수 있는 그런 종목이 되겠습니다. 세게 올라가시면 여기 앞에 어... 대갈값 일단 48까지고. 손절은 13850원 잡고 하시면 되겠죠. 지금 자리에서는 이제 한 11200원 손절 잡고 하시면 되는데 자리 나쁘지 않아요. 일단 우상향 흐름 유지하고 있고 이 흐름만 안 깨지면 되는 거거든요. 스윙 가능합니다. 가능하고 제가 봤을 때는 이거 13950원 14000원 위로 올라오면 애도 상당히 좋아지는 이제 큰 밥그릇이 나올 수 있는 자리에요. 1번 2번에서 14000원 입니다. 여기 뚫어주잖아요. 그러면은 큰 밥그릇 한번 노려볼 수 있는 자리가 되겠어요. 체크하십시오. 자 우리로가 소파에 뜨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소파리에 땄던 우리로 3%이상으로 바로 수익 나오네요. 자부신분 계시면 축하드리고요. 자 우리로 VI 나이터 8월 14일 영차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4280원 손절 잡고 3일 CNS 영차 종목 보실 수 있겠습니다. 어제의 시가 손절 잡고 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새화 PNC는 흐름을 바꾸고 영차에요. 내려가도 흐름을 바꿔주는 영차입니다. 조종거래량 좋아요. 944원 손절 잡고 새화 PNC 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오늘 영차 종목 가능한군요. 3일 CNS, 에코, 새화 PNC 3종목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화장품주들 지금 0나오고 위에서 캔들 3개 나오는 애들 있죠. 그런 애들 보시거나 또는 다른 화장품주들 붙을 때 보시면 되겠습니다.